이형 당뇨병 환자가 낮에 졸리면 저혈당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에든버러 왕리브리오원의 브리트 잉스터 박사가 평균 연령이 67.9세인 당뇨병 환자 8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. 연구팀은 낮 동안 졸림 현상이 심한 그룹의 저혈당 발생률이 15.6%로 하위 그룹의 9%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잉스터 박사는 낮 동안의 졸림이 저혈당의 새로운 위험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